강서구가 26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계, 보건의료, 사회단체, 경제계 등 남북교류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정원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강서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.